아 그래요? 일단 그냥 무조건 드리고 있으니까요. 혹시 원하시면 도와드릴까요?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이거 드리고 있으니까요. 들어와서 한 번씩 받아가세요. 감사합니다. 아쉽게 계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쉽게 계세요. 네 안쪽으로 들어가서 드릴 수 있습니다. 인사 따로 안 하셨죠? 네 안쪽에 들어가세요. 인사 따로 안 하셨을까요? 안녕하세요. 근데 여기 떨어지지 않으ACH. 아 여기 designated así. 네 네 보고 해 주시죠. 여기 tyr 뿌리지 말아 주신 게 아니예요. 우리 긴untu 사이다 술이 잘 druld의 시원하고 요리하게 Record 라우스лад 거기 에어컨 아마도 또는 하고 직접 dominant도 troisième attorney general Let's go. 네 개가 이제 크면. 네 네 감사합니다. 저희는 수상한 사람들이 가장 맛있다고 말한 bahorn 그 때 다 먹었거든요 오늘은 3권씩 먹었습니다 저는 제 주문을 따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었을 때 오늘의 시각을 먹으면 전통한 제주도에 또 한편 간식을 먹으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에 대해 먹었을 때 저는 저녁때문에 고맙습니다. 고춧가루 고춧가루 트락에서 공부했던 고춧가루 대회용품을 좀 많이 보내주세요 이번에도 하셔가지고 네 어디 골든컵이요? 그래서 이거 대회용품 한에 1kg 빼놨어요 대회용품 내보낼거 이걸로 밀크베이스를 처음 받았는데 당하게 살짝하고 약하게 해가지고 그냥 두 개를 섞었거든요 똑같은 피베리로 약하게 좀 당하게 대전도만 다룬건데요 포지션이 있어요 포지션이 있어요 시행 가능하실거에요 어 잠시만요 포지션 2개 시행 가능하실거에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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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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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나눠 드리는 거니까 한 마디 말아주세요